우와아악! 이리 와있지? 카메라 찍어 내 사람이! 조각이야! 우와! 하하 형이 지금 맛본 데 왜 없어? 하하는 여기 집 앞인데 저희랑도 연락이 끊겼어 어? 왜? 왜? 연락이 왜? 아 1분 1분! 1분 남았어? 아니 잠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? 전화를... 30초 남았어! 와 비가 더 와 갑자기! 야 이거 어딨어? 하하가 못 왔잖아 아 이거 끝났네! 연락해볼까요? 전화해봐! 아 전화 안 되잖아! 아마도 전화를 받을 수 없는 교통수단에 타고 계신 게 아닐까? 뭘 타는데! 걔가 또 힙한 척 하더라고! 힙한 척 하더라고! 야 걔가 너무 많았어! 긴 보도 전화 못 봤지! 야 긴 보도 못 봤어! 자 자 자 자... 자 자 자 자 자 우와! 우와! 이런 씨! 카메라 찍어낼 사람! 아 저기 온다 저기 온다 저기! 어떻게 다 찍혀서 오는 거 아니야? 진짜 다 찍혀서 오는 거 아니야? 아 뭐야? 자전거 타고 온다! 자전거 사전거! 자전거야? 네 네 자전거야? 나도 저거 타려고 그랬는데 진짜 힘들어 보인다! 야! 아 일단 고생했지! 너 한 거 좋아하는 거야! 아 뭐 하는 거야! 오빠 하하 버스 타고 왔어야지! 저거 빨리! 와! 자리가 터지라고 그래서! 야! 하하 버스 타고! 버스 타고! 버스 타고! 오빠! 침 나오고 있어! 야! 빨리 체크해! 침 나가! 어? 사랑한다! 나머지 일부러 나 편하게 와! 아! 야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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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신 차려 봐요! 이거! 카드! 카드! 이거! 이거 안 될 거야! 이거 안 될 거야! 아니야! 할아버지 일어나세요! 오래 사세요! 어! 고맙습니다!